쩜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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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쩜 쩜 쩜 폰트 문제로 저게 지명 표시가 안 난다 그러더라구요 제대로 안 난다고 살아있는 사람이 있을 곳이 못 돼 친구를 찾아 봅시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심상치 않은 분위기 해골이 가득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벽면 특히 해골들이 가득 차 있는 스카이림 같은 냄새도 나요 스카이림의 분위기도 좀 나네요 스카이림이 추운 지방 던전 동굴들을 많이 묘사해서 그런지 이렇게 서늘한 느낌의 던전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여기는 반지의 제왕이죠 의아이님 반갑습니다 고생하십시오 또또또또 아 귀찮은 놈 또또또또 맞으려고 맴매 맞으려고 아 맴매 오늘 해방시켜주고 있습니다 자자자니자니 봅빠 짜식들 못된 것만 배고 있어 사람은 그냥 여럿이서 그냥 가구들 치는 걸 배워가지고 죽었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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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으라만 죽었니? 저쪽에서 온다 저기는 어디에요? 우리가 왔던 곳인가? 아닌 것 같다 뭐가 뭔지 열쇠를 찾으려면 여기 여기 있잖아 70이다로 어떻게 말이 되냐고 자 아유 가만 계시면 될걸 저렇게 막고 싶어하는 애들이 너무 많어 요즘 세상에만 아 좀 쳐맞아야 되는데 야 내려와라 안 되겠다 내려와야겠죠 내려와 그래그래 자 제대로 때리려면 자 김보하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디로 가야돼요 열쇠를 찾아야 된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어 찾은 것 같아요 열쇠 이게 뭐야 이거 서있다 죽었어 지금 알아서 서있다 죽었습니다 아 맞고 싶어하는 아이들 모여라 가학변태 가학변태가 아니라 피학변태죠 영어로는 매저키스트라고도 하는데 정말 그런 취미가 있는 놈들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쳐맞는 것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자 자 호이 저 격동 마무리 자 호이 토 아, 비굴하네 이 친구가 쳐 죽이고 있는데 그 앞에서 다시 기어 나오고 있어요 호이차! 호이! 두랴! 수고! 혼나빠! 어디로 갑니까? 방위를 모르겠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여기가 맞나요? 맞겠지 뭐 안 맞으면, 몰라나 저거 빠라바라바라바라바 포를론드의 머리보호구 뭔데 뭔데 뭐가 부르르 떨었어 뭐가 이렇게 떠는데 좋습니다 포를론드의 머리보호구 좋은걸 얻었네요 양지훈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추석에 진행되고 있는 아이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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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많이 나와 피곤해 이제 조금 적들이 내구도가 약하고 여러 여러 대가 아니라 조금 많이 나오면서 덜 때렸으면 얹었을까 죽어 아이고 대략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쟤는 왜 이렇게 춤추고 있어 혼자서 아 고분항력이 또 나왔어요 아 저친구는 흥가흥가 봐 나왔다 쳐맞았다 나왔다 쳐맞았다 아 오잇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피곤하자. 계속 지금 보낸다. 왔네요. 짜증나는데. 너무 짜증나죠? 쏘라리님 어서오십시오. 아 맞네. 죽겠다. 야. 죽겠다. 죽어 인마. 이거 뭐지? 모르겠다. 잠깐만. 나머지 다 팔아버려야지. 슈레이드. 안 쓰는 건 다 팔아야 돼. 응? 응? 어? 아 이거 뭐야. 아 나 짜증나. 이거 뭐야. 사야 돼? 내가. 내 돈 주고. 망했어. 이거 사자. 잘못됐어. 잘못됐어. 자. 이나라 세상님 어서오십시오. 가자. 뭐를 아는 건지. 자. 갑시다. 자. 살아있나요. 친구들이. 병에 걸렸다는데. 뭔 병에 걸린거죠? 염병? 염병? 염병에 걸린겁니까? 네. 꿈을 꾸는거죠. 이 어둠의 구간에 어떻게 되었는지? 염병에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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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özgkk К'チェ Ukraine 이정도에 증상하셨다. 염병에 걸린다. 염병의 변전엔 염병에 돌린다. 염병에 기도임. 염병에 걸린다. 이 мечت은 Greger이 염병에 걸린다. 염병에 걸린다. 염병에 걸린다. 우리와 함께한 것 같으세요? 네. 내가 주의할 수 있겠죠 그냥 다시 클릭할 수 있겠죠 굴리고 굴리고 자, 멀찍히 가고 있습니다. 쟤는 저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곳인데 오 쎄다 오 그래도 장비빨이 좀 있네요 슈레기들아 슈레기들 개슈레기들 죽어 장비빨이 참 중요한 게임이에요 장비빨이 하이아아이 다시 잘라버렸어요 자, 딴 기술이 나갔습니다 김재호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십쇼 뭔가 이전 튜비 오시는 것을 환영합니다 훗 뚜왕 훗 자, 뭐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분위기 자, 이거 뭐야 악령에 들렸나요? 쎄 보이는 악령인데? 고분 악령왕이 죽었어요. 친구들은 죽은 것 같아요 방어막이 다동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야, 무섭게 생겼다 아, 여기 악령 두 놈이 들린 놈이 여기 아라곤을 닮은 것도 없고 자, 다구리 쳐 맞지 또 정신없이 쳐 맞지 정신없지 정신없게 나는 패줄거야 나는 동정하지 않아 친구고 나발이고 필요없다 나는 죽일거야 가만 두지 않을거야 이게 뭐야 아이 찜찜한 개스개스를 지금 어, 무너지고 있어 자, 잡형들을 빨리 죽여야지만 다시 제가 이쪽으로 온다는 얘기겠죠 자, 다 죽였나요? 뭘텐데? 옥청이가 왜 나를 때려야 갑자기 자식아 왜 이렇게 나만 때려 나만 때린다 더러운 자식 이럴때는 맴매를 해주자 아이고 야 야 도망가자 게스게스 게스공격이다 야 도망가자 게스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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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마님 어서오세요 자, 썸 썬 썬즈68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쩐니 쩐니 법법에 복마전 TV 오시면서 를 환영합니다 추워 수리야 두리야 로마님 오늘은 그거 받으셔야지 로마님도 은근히 운이 없어요 로마님도 은근히 운이 없어요 다 됐나? 건우 와야지 진짜 랩터님도 어느새 오셨어요 아, 랩터님이 이거 있으셨으면 참 같이 하면 재밌었을 것 같은데 건우 와라 놀래에 쳐 맞으러 도망가자 야, 나만 때려 얘는 내가 싫은가봐 난 뭐 정신없이 쳐 맞습니다 무시무시하게 쳐 맞죠? 불쌍한 놈 죽어라 이제 죽어 피곤하니까 내가 죽어라 간 때문이야 니가 약한게 아니야 니가 약해서 털린게 아니야 너 간 때문에 넌 죽은거야 피로는 간 때문이야 피로는 간 때문이야 저거에 대해 죄송합니다 다음번에 대해 죄송합니다 다음번에 대해 잘할거에요 다음번에 대해 잘할거에요 첫번째 블랙라이더 이제 바로와잇 이것은 더 많은 기간이 있어야지 이것은 더 많은 기간이 있어야지 걱정해 주셔서 고맙지만 데려다 줄게 임마 김형준님 어서십시오 그래야죠 여기 있으면은 여기 있으면 악령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기폼골로 계속 가라고? 우리는 끝이 안 났나봐요 지구력을 몰빵해볼까 이번엔 뭘 찍죠? 이걸 찍었었는데 오 뭔가 대검을 얻었대 안 좋아진다 이야 세진다 세져 양손검이 아니군요 쉽게 얘기해서 안 좋아진다 뭘 그렇게 못.. 아예 하지 못해 11시 16분인가요? 11시 되면 오늘도 안 라인 마이애미를 못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먹자 거샤 님이 저 아이템 회수하고 계십니다 먹자 먹어 마시자 한잔의 추억 여러분들은 잘 모를거야 이런 노래 한잔의 추억이라는 노래 마시자 한잔의 추억 마셔버리자 좋아 좋아